그럼 더 뉴 K5 터보 모델, 가속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일명 제로백 테스트! 카톡쇼 누적 순위에서는 2위를 차지했네요. 오, 2위! 이번에는 고속도로와 시내를 주행하고 평균 연비를 측정했죠? 평균 연비가 12.5km가 나왔는데요, 과연 누적 순위는 얼마일까요? 네, 11위! 터보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소음 측정, 각종 소음을 확인한 결과 평균 61dB이 나왔는데요, 중형차로선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적재량 테스트! 카톡쇼 실험공이 과연 몇 개나 들어갈까요? 36개, 5! 적재량 순위는 2위!